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선생님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커리큘럼 얘기에 앞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걸한 과목은 어떤 과목일까요? 어떻게 공부해야 성적이 오를까요? 구걸한 과목은 지식을 테스트한 과목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해요. 언어의 몇 문제는 지식을 테스트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물어보는 과목이 아니에요. 국어는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수능장에 가서 주어진 제시문과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내야 국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혼자 고민 없이 수업만 많이 듣는다고 해서 성적이 오른 과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아 선생님이야.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풀커리를 타면 좋겠죠. 근데 성적 안 오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한테. 그렇죠? 그래서 우선 당부합니다. 선생님 수업은요. 여러분들의 예습이 일단 기본이에요. 선생님 수업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읽어왔지? 고민해왔지? 자, 문제되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이 문제였을 거야. 이때 이렇게 읽었으면 훨씬 더 나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읽으면 잘못 읽은 거야. 왜냐하면? 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 저 선생님 수업만 들으면 성적이 올라.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습하고 고민해 오셔야 수업이 성적이 오를 겁니다. 그건 확실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강이나 수국김이나 아니면 1클래스에서 항상 제일 먼저 얘기할 겁니다. 예습이 7, 수업이 2, 복습이 1이라고. 그러니까 그 중요성, 예습의 중요성을 결코 강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만 잘해 오신다면, 잘해 주신다면 여러분 성적은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그 얘기 먼저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구체로 갑시다. 아, 예.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커리큘럼은 크게 서, 본, 결, 그 다음에 강화 클래스 이렇게 됩니다. 서란 건 시작이죠. 시작. 본이란 게 메인이고요. 결은 파이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화 클래스 약점들을 잡는 그런 강좌로 구성돼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하나씩 봅시다. 일단 스타트 강좌, 서강좌인데요. 스타트 강좌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 강좌 제목이 좀 그렇죠? 도발적이죠? 그 다음 리셋 국어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수국김. 이 강의는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학생들이. 선생님, 국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학생들이 요즘에 많냐면 내신 국어를 국어라고 생각, 수능 국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요. 심지어 예비 고3조차도. 선생님, 저 내신 국어 공부 성적 나름대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수능 국어도 잘 받겠죠. 그런 확률이 높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신 국어 공부왕법과 수능 국어 공부왕법은 완전히 달라요.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좀 다른 과목이다. 이건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강좌에서는 수능 국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이냐.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는 어떻게 다른가. 공부왕법도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그 다음에 현대신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고전시간은 어떻게 읽는가. 소설문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비문학은 이렇게 이렇게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강좌입니다. 일찍 끝내야겠죠. 아무래도 시작 강의고 디디돌 강의니까 6일쯤 시작해서 12월 말에는 종강을 할 예정입니다. 스튜디오 강의고요. 현장 찍을 데가 없어요. 지금은. 그 다음 총 11강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 강좌가 김동욱의 다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넣어야죠. 수능 국어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강좌를 정확하게 들어주면 그리고 예습 잘하고 정확하게 반응해 주면 아, 수능 국어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 여러분들 훈련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서강자인 리셋 국어는요.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6월 평가원 끝나고 해요. 6월 평가원 끝나고 이때까지 공부왕법이 좀 잘못되어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혹은 국어공부왕법에 대해서 잠깐 잊었던 그런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6평 이후에 라이브 강좌나 스튜디오 강좌 올해는 라이브 강좌로 수업을 했는데 중간에 기말고사가 끼어 있어서 조금 시간이 좀 늘어져서 올해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 5, 6강 정도 될 것 같아요. 리셋 국어 6평 마치고 수업하는 강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강좌로 가보시죠. 일치월장 클래스입니다. 이게 뭐 선생님의 가장 대표적인 강좌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치동 현장 강의를 그대로 옮기는 강좌입니다. 실제로 많이 물어봐요. 학생들이 선생님, 현강하고 인강이 어떻게 다른가요? 선생님, 대답은 일관됩니다. 똑같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선생님 올해 현장 강의는요. 토요일 오전, 오후, 일요일 오전, 오후 전체적으로 4시간만 수업합니다. 선생님, 한창 때는 12시간, 12타임도 수업했는데 이제 4타임만 수업합니다. 4타임만 수업하고요. 아마도 일요일 강의를 올릴 것 같아서 월요일날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 날부터요. 수능 치는 날까지 중간에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휴강 빼놓고는 매주 진행되는 강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날은 일취월장 듣는 날이라고 정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단, 예습은 하세요. 자, 그리고 현장에 나가는 숙제장이 있습니다. 숙제장이 있는데요. 이걸 매주 인강 학생들에게 보내기는 좀 힘들어서 뭐 그러면 배송료도 많이 나올 거고 해서 연필통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1클래스의 숙제장을 묶은 거고요. 현장 숙제장에는 연필통과 함께 본바탕 모의고사가 2회분에 붙어 있어요. 본바탕 모의고사라는 건 관연도 이전의 바탕 모의고사들입니다. 요거까지 그러니까 현장하고 똑같은 숙제장을 가지고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요거 두 개를 함께 하시면 현장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시면요. 1클은 3월 학평 전에 끝나고요. 취클은 6월 학평 전에 끝나고요. 월클은 9월 학평 전에 끝나고요. 장클은 당연히 수능 전에 끝납니다. 이렇게 구성돼 있고 올해 좀 특징이라면 바탕 모의고사를 작년엔 1클에 딱 한 회 실었는데 2022학년도 수능을 보니까 좀 일찍부터 좀 난해한 모의고사를 먼저 풀리는 것이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좀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탕 모의고사를 1클에 3회 실었습니다. 시클은 2회, 월클은 3회, 그 다음 마지막 장클은 5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장클래스는 한 주는 모의고사를 풀고 수업하고 한 주는 강의를 하고 요렇게 진행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일취활장클래스 자,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은 1클래스와 취클래스는 거의 유사한 난이도로 만듭니다. 수능 수준이거나 수능 수준보다 약간 높은 그런 수준으로 만드는데요. 월클래스는 수능 수준보다 글쎄요. 조금 더 까다롭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 지론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어려운 것들을 고민해야 훨씬 더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월클래스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물론 앞에도 리트, 미트, 디트 뭐 이런 지문들 어려운 모의고사 지문들 요런 것들을 실어놨지만 집중적으로 좀 실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1클과 취클을 잘 따라와서 실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월클까지 잘 소화하고 장클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운 건 난 버겁다 라고 생각하시면 월클래스 정도는 스킵하고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선생님 본심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화작, 언매 선택과목들이죠. 화작은 작년에는 기초 유형편을 수업했는데 그 강의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올해 수능을 보니까 화작 역시 내년 수능에서도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2023학년도 수능에서도 선택과목 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작의 까다로운 문제들을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달쯤에 기본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심화 문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구평을 대비하는 그런 화작 수업을 할 겁니다. 선택과목 수업이고요. 스튜디오 강의고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화작을 다루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언매 선택자 언어는 빨리 끝내는 게 좋죠. 그래서 체크메이트 언어는 이 오리엔테이션 찍기 전에 이 커리큘럼 강의 찍기 전에 언매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찍었는데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텐데요. 어쨌든 좀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끝내는 걸로 하고요. 언어 매체 같은 경우에 언어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끝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이건 미리 끝내놔야 돼요. 학기 중에 언어 공부한다고 글쎄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이건 정리하도록 합시다. 공부량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BS 무시할 수는 없죠. EBS 클래스 수특편과 수환편 이게 이제 반영되는 교재인데요. EBS 특편은 거의 모든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범이에요. 그래서 이 놈은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이걸 가지고 완벽하게 잡는다. 이건 좀 불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EBS 교재 제시문 그대로 따서 내신 대비에 좀 효과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시작할 거고요. 수환편은 뭐 내신 수업하고 전혀 관계 없으니까 수능에 특화되게 교재를 만듭니다. 매년 그렇게 만들어 왔고요. 연구실에서 출제할 거고요. 꼼꼼하게 작품들 정리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본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결 파이널인데 일치월장 강의의 장 클래스가 바로 파이널의 핵심입니다. 바탕 모의고사 다섯 번 푸는 장 클래스가 파이널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제 결 파이널 강좌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이거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강좌는 아니고요. 수능 치기 전에 학생들이 읽어내는 리듬을 읽는 경우가 많아요. 각종 막 시간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풀다 보니까 차분하게 반응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학생들이 있어서 그거를 다시 한 번 찾아주는 그런 강좌입니다. 샘하고 같이 아 요건 요렇게 읽었어야지 요렇게 반응해야 돼. 수능장에서도 꼭 이렇게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강좌고요. 컨텐츠는 6월 9월 그해 나온 6월 9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평가 모의고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대강 어떤 강의인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언매는 파이널 있습니다. 언어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 필요해서 마지막에 한 번 쭉 훑어내는 과정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매년 라이브로 수업했는데 올해도 아마 화상으로 라이브로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말 10월 중순쯤으로 총 5강에서 6강 정도 라이브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실력 강화 클래스 인데요. 일단 문학입니다. 문학에서는 고전 시간은 정리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데 요게 한 고비를 못 넣는 학생들 중에는 문학에서 고전 시가가 정리가 안 돼서 고전 시가만 나오면 턱턱 막히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고1, 2학생도 물론이고 예비 고3 학생도 고전 시가의 필수 작품 정도는 정리를 해두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그걸 정리해 두고 나서 EBS 교재를 보면 겹치는 작품도 많아서 EBS 공부하는 데도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일찍 끝내겠습니다. 요것도 2월 중순까지 겨울방학 동안 끝내도록 할 테니까 고1, 2학생들도 요강이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 강의 듣고 요강이 들으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인데요. 독서는 요강이는 뭐 학생들 많이 듣는 강의죠. 제재별 독해입니다. 법 경제가 어려워요. 혹은 과학기술 제재가 힘듭니다. 혹은 인문 철학 제재는 잘 안 읽혀요.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서 과학기술 제재에서 이때까지 좀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들 법 경제 지문에서 난이도가 높았던 지문들 요런 것들을 쭉 다 나누어서 강의하는 이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예습하고 끙끙거리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을 세 말 같이 읽어보는 고런 강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월, 5월, 9월 달에 각각 개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새로 나온 강좌 새로 계획하고 있는 강좌가 요 두 가지인데요. 실제로는 한 가지 더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고1, 2 강좌명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그 고1, 2 학생들이 미리 좀 수능 독서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럼 훨씬 더 유리할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국임을 듣고 나서 마땅히 1클래스로 바로 넘어가자니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중간 다리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1클래스 듣기에도 버거운 수험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출 지문을 중심으로 반응이란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라는 연습을 요 교재를 통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6월 달에 찍을 예정이고요. 고1, 2 같은 경우에는 1학기 기말고사 치고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에 바탕엔제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을 보니까 좀 까다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난이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2023학년도 수능도 좀 어렵게 나온다고 가정하고 바탕엔제 34문학, 그러니까 선택과목을 빼버린 거예요. 선택과목 빼고 공통과목만 문학과 비문학만 7회씩 미니 모의고사 식으로 엮어서 그래서 샘하고 같이 7월 중순 요 때가 엔제 공부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서 요 때 그러니까 재학생들 같으면 이제 여름방학 때겠죠. 요 때 좀 심화되는 내용 월클래스와 함께 일치 월클래스와 함께 그렇게 함께해서 요 바탕엔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끈끈거릴 내용이 좀 많아서 요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습할 때 그래도 요 정도 올해 수능이라면 요 정도는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탕엔제 수업할 거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던 게 뭐냐면 2022학년도 수능을 보면 EBS 교재 중에 문학뿐만 아니라 독서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전제로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EBS 독서 지문들을 좀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놓고 수업하면 저작권에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렇죠? 좀 핵심적인 내용은 정리라도 하는 그런 수업을 2학기쯤에 한 강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한 70 지문쯤 되는데 그래도 반 정도는 출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험에 나올 지문과 그렇지 않을 지문을 그래서 그 한 반 정도의 지문을 가지고 그렇게 간단하게라도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수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커리큘럼입니다. 선생님은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따라와 주신다면 성적은 아마 잘 나올 겁니다. 선생님 최선을 다할 자신이 있고요. 이때까지도 그래 왔다고 자부합니다. 2023학년도 열심히 국어 공부하시고 수능 국어에서 좋은 성적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시기에 현재 계속 loud ru 움직 quèquiera 움직 움직 enf cal